아 진짜 K씨가 너무 재촉을 하셔서 진짜 리얼로 100% 100% 리얼로 지금 변을 누면서 축하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일단 6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변을 누면서 왜 축하 영상을 찍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유누님께서 축하 영상 같은 거 만개씩 싸주시면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투유누님이 안 계시니까 수사선이 안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놈도 그냥 강지덕지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난이고 6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K님 6주년 7년 15년 너희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리얼로 100% 술도 100% 리얼로 지금 네 지금 변을 누면서 최초로 지금 축하 영상을 잠깐만 그러면 편집자님 이거 봤어요? 모자이크 안 한 거? 나 영상 안 보고 바로 넘겼거든? 보였어요? 미친 새끼네 이거 지구 수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